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병이 나요? 사랑이 자연치유력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환해지고 분명해지면 그때 그렇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진선미는 자연치유력이 되고 그 사랑,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자연치유력, 그 생기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뭐를 움직여서?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무엇을 생산한다? 자연치유 물질을 생산한다. 여러분 보세요. 다 들었는데 모르잖아요. 들었을 때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런데 딱 지나가면 딱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뉴스타터는 강의 내용을 아주 깊이 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아주 인상을 깊이 받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렇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에게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라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유전자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면 프로그램이 변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몸에 생기는 질병은 뭐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세포의 성질과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세포가 변하지 않죠. 세포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병이 안 생기죠. 모든 병이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세포의 기능은 유전자가 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뭐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밝혔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병이 왜 생기는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 후에 10년, 20년, 제가 1967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77년, 8년이 지나고, 87년, 97년까지도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왜 생기느냐? 암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유전자가 변했어. 그럼 유전자는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암이 왜 생기는 줄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해봐야 원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현대의학은 그 병들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변질이 질병의 원인인데 그럼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하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면 병이 나죠.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으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이다 했을 때는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그렇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될 수도 없어요.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었고 원인 치료를 할 수 없으면 뭐만 치료하고 있어요? 증세.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만 치료하고 있어요. 그거를 현대의학이 하는 치료.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치료. 오늘날까지도 문제네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전자 때문에 병이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의학교는 완전히 알아요. 이상구 박사만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의사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을 치유시키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유전자가 회복되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했고 따라서 그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병이 낫는다. 치유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 현대에게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전자를 치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치료를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전자가 왜 변질되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틀째입니다. 여기 오셔서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유전자가 변질됐느냐를 배우고 있어요.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기를 못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망가진 유전자가 다시 구조적으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치유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기다. 생기라는 것은 어떤 힘인데 어떤 에너지인데 어디에 있는 에너지다? 우리가 진선미 속에 또 진선미 세 개를 다 합하면 무엇이 된다? 사랑이 된다. 그 속에 있는 힘, 에너지가 바로 생기요. 자연치유력이다. 그래서 자연치유력이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게 아니라 자연치유력은 어디서 들어온다? 몸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자연치유력이 곧 생기는 몸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연 생기가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는 여러분 아마 내일 모레쯤 강행에 나올거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치유력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무엇을 생산해 낸다? 자연치유물질을 생산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 결핵 견 죽이는 물질,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연치유력, 외부에서 들어온 자연치유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에서 그런 각종 자연치유물질이 생산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현대의학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에서 발간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타임 잡지 타임 잡지에서 아주 유전자는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January 18, 2010년 1월 18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그렇죠? 12년 전에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타임 잡지는 정치, 경제, 문화를 주로 다루는거지 의학을 다루는 책은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이 타임지가 이거를 아주 크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게 큰 글자 대서특필이야. 그야말로. 이때까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엄마들의 딸들은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왜? 유방암 유전자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니까. 유전자는 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엄마가 유방암이 걸린 엄마가 50살이다. 그러면 50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이나 우리 몸 속에 생기는 암들이 아주 서서히 자랍니다. 그래서 몰라요. 작을 때는. 그래서 뭔가 만져져서 만져진다 할 때는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났을 때에요. 그러면 50대 발견했다. 그러면 실제로 유방암이 생긴 것은 몇 살부터 생겼다는 얘기에요. 5년 전 45세 때 생겼다. 넉넉하게 시간을 줘서 42살이 생겼다고 합시다. 8년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러면 42살 이전에는 엄마의 유전자가 안 변했단 말이에요. 42살 때 유전자가 변해서 유방암이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막내딸을 40살 때 낳았다. 그러면 그 딸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 엄마 유전자가 몇 살 때 변했으니까 42살에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요즘은 40세 때 유방암 걸린 젊은 여성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세 유전자가 변했다. 그런데 막내딸은 36살에 낳았다. 그러면 그 딸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변질된 유방암 억제, 유방암 발생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받아갔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선천적으로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죠. 그러면 그 딸은 옛날 말로도 하면 그 딸이 받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딸은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대로 유방암의 엄마처럼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두 개 다 떼버렸어요. 왜? 엄마가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유방암 예방하려고 유방 떼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직원 중에 6년 전에 형님이 직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다 이제 터지고 병원에서 이제는 가망없다. 그래서 이 분이 뉴스타트를 발견해 가지고 형님을 모시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해 가지고 형님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됐는데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이 분이 저보고 좀 상담을 해 달래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암 걸린 형님은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대요. 그 유전자가 뭐냐고 하면 다낭신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요. 다낭신. 신은 콩팥. 콩팥에 다, 마늘다. 다. 뭐가 많아진다? 낭. 물 혹. 물주머니 같은 게 볼록볼록. 포도송이처럼 콩팥이 자꾸 변해요. 어릴 때는 콩팥이 비교적 정상이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콩팥이 자꾸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포도송이처럼 변하면서 그 포도송이는 아무 기능을 못해가지고 콩팥을 눌러 가지고 건강한 콩팥 조직을 자꾸 죽여요. 그래서 나이가 30 이상, 40대 되면 콩팥 기능이 엉망이 되고 콩팥 이식을 하든지 이식 안 받으면 죽고 그래요. 아주 나쁜 병이에요. 이것도 유전병인데 다낭신 유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형을 보니까 형이 직장 말기가 잘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잘 낫고 그래서 형은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박사님, 자기가 이 유전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콩팥이 단항 콩팥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뚝 떨어져요. 이대로 자꾸 진행되면 얼마 못 가서 콩팥 이식을 하든지 문제가 심각해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낳을 수가 없다. 그러면 뉴스타트에서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력으로는 낳을 수 있어요. 왜 자연치유력으로는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단항신 유전자는 비정상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치력이 들어오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낫죠. 그래서 이 분이 6년 전에 오셨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 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왜? 외부에서 일하니까 자꾸 먹는 게 건강식으로 먹을 수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는 일하는 게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콩팥은 어떻게 됐나? 이제는 피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유전자가 6년 동안 잘해서 유전자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걸린 환자의 딸이 만약 그 유방암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았다면 뭐 시키면 돼? 뉴스타트! 그렇죠? 자연치유를 받으면 그 유전자는 또다시 회복이 짓해서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자연치유력은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까지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까지는 몰랐을 때까지는 유전자가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운명을 뭐라 그래? 미국말로 영어로 Destiny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유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하!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났더라도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나쁜 유전자도 내가 뭐만 잘 받으면 생기, 자연치유력만 잘 받으면 그 유전자도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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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타임 잡지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와! 놀랍다는 것은 정치적 뉴스도 아니고 무슨 경제 뉴스도 아니고 문화뉴스도 아닌데 이게 타임 잡지가 그냥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하냐? 조금 이따 봅시다. 보시면 자, 얘기 한번. Why? 왜 입니다. Where? Your DNA DNA는 유전자 Your는 당신의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다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아이고, 안 됐네.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부모에게 타고난 것도 어떻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임 잡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 놓은 것을 딱 줄여 놓은 말입니다. The New Science New Scienc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죠. Epigenetics 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Reveal 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줘? 이 Epigenetics 라는 새로운 과학이 뭐를 보여준다? 그것은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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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선택들을 우리는 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는 여러 선택들이 당신의 Your Jeans 당신의 유전자를 Can't Change 변할 수 있게 하는가 를 보여줬다. 결국 유전자를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이해하면 무엇으로 변해요? 내가 선택했다. 선택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선택하셨다.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생기라는 것이구나 자연지유력이라는 것이구나 이것만 어떻게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회복되는구나 이제는 타임 잡제까지 이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을 낫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낫냐. 생기를 받으면 낫는다. 그럼 생기가 뭐냐. 자연지유력이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선미에서 온다.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를 딱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 생기를 어떻게 지금부터 받을 거야. 라고 딱 시작을 하면 그게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란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확실히 하시면 여러분 유전자가 망가졌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도 되고 꺼져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병원 모든 병원 다 치유되게 되어 있다. 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선택에 따랐어. 아시겠죠? 박수치자! 내가 박수치던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긍정적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에 탁 옮기면 저렇게 박수를 먼저 치는 것도 내가 쳐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수가 저절로 어떻게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것이야말로 자연치유력에 의한 자연치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자연치유력을 받아들이면 자연치유력의 원천이 진선미 이에요. 그렇죠? 이 진선미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줘요. 엔도르핀,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줘요. 치유가 되는데 안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치유력이 생기는 엔도르핀 생산을 자극해서 그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있어서 이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를 쫙!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면서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또 동시에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이 엔도르핀 유전자와 함께 켜져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왕창 생산해서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 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깍! 그렇구나. 그렇죠? 내가 자연치유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모를 때는 잘 몰라. 아! 그렇구나. 맞아. 나는 믿어. 그렇게 될 때 자연치유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박! 켜지면서 자연치유물질이 생산되어서 그래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2만 2천여 종류의 모든 유전자들은 그런 우리들의 몸속에서 우리들의 몸속에서 우리들의 몸에 생기는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생기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는 자연적으로 치유해 주는 자연치유물질을 생산하도록 우리 몸에 이미 유전자로 지유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켜져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된 프로그램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해야죠. 탁탁 다블클릭 클릭 탁탁 그런데 여러분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자연치유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프로그램 또 뭐를 받아야 돼요? 클릭을 받아야 돼요. 그 클릭을 해 주는 클릭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생기다. 자연치유력이 돼. 그거예요.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딱 돼 있어요. 얼렁뚱땅 재수가 좋으면 낫고 재수가 나쁘면 안 낫고 그런 거 안 해요. 문제는 나의 선택이야. 나는 시작할 거야. 나는 선택할 거야.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 드린 대로 유전자에 대해서 섭량을 했는데 유전자는 무엇이다? 알고 보니까 글자다.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 유전자는 염기와 염기가 조립이 딱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조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망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왜 조립이 했나? 뭔가가 아주 나쁜 물질이 와 가지고 소위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발암물질이 와 가지고 이 DNA를 때렸어요. 귀퉁이가 어떻게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쭈글쭈글 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암물질이 든 음식을 잘못 먹었다. 담배를 피웠다. 담배연기 속에는 많은 40 몇 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들여서 배까지 이렇게 보내면 폐 속에서 담배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물질들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그 발암물질이 피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암세포 되어버려요. 유전자가 손상되면 그건 변질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세포, 병든 세포 즉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중에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구나.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로 갑니다. 정신병원으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딱 이런 문제가 생기면 놀라운 일이 즉시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소방관 아저씨가 딱 달려와요? 달려와서 여기에 이 DNA 유전자가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못 써요?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아주 잘 발달했어요? 아구가 아주 잘 발달했습니다. 왜? 못 쓰게 된 이런 DNA를 찾아 가지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아저씨가 소방관 아저씨입니다. 물론 세포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 찌그러진 DNA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을 마치 소방관 아저씨인 것처럼 만화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소방관 아저씨가 발달된 악으로 잘라 먹어버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 새 부속품을 가지고 끼워 넣으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죠. 제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이 수리공 아저씨가 다 끼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끼워 넣어 놓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 마무리공 아저씨가 마무리 물질이 실하고 바늘하고 탁 가져와서 딱 닦아 놓고 딱 끼워 맞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DNA 회복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그렇죠?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생겨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도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서 폐 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복구가 잘 안되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 아저씨도 안 오고 수리공 아저씨도 안 오고 마무리 아저씨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 아저씨 이 세 물질을 유전자 회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전자 회복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망가진 유전자를 정상으로 복구해 놓는 자연 치유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아저씨가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자연 치유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생산이 안 된다? 이 세 가지 자연 치유 물질은 이 세 가지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거든. 그 유전자가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안 켜지니까 유전자가 안 켜지면 자연 치유력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 자연 치유가 안 들어와서 안 켜지면 이 세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DNA 회복이 안 되니까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폐암이 발생한 이유도 알고 보면 뭐예요? 뭘 못 받은 거예요? 자연 치유력! 그만큼 자연 치유력 생기라는 것은 이때까지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자연 치유가 되시려면 자연 치유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자연 치유력에 대하여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강의도 다시 들어보고 이러면서 다 그렇구나. 이러는 과정에서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가 망가져도 바람물질이 들어왔어도 내가 담배를 직접 안 피워도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담배연기를 내가 마셨다. 그래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보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무슨 재미로 서요? 이렇게 싸우면 바람물질도 마누라한테 넣어주고 그래서 유전자도 내 담배로 망가뜨리고 또 마누라 담배 향기 좀 제발 지겹다. 또 화내고 하면 또 유전자도 어떻게? 생기도 맞고 그러니까 암 걸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부터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지금부터 웃자. 그래서 방 안에서도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기가 막히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갑자기 기분이 싹 달라져요.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스트레칭하면 여러분 몸 속에 모세혈관이 발달합니다. 모세혈관이 발달하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혈관은 무슨 혈관?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모세혈관들이 다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포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건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숨 맥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숨 모시는 것 같이 지독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전식에 걸렸었어요. 걸리면 전식이 오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는 천하에 없는 미스코리아가 와서 상구 씨 해도 생각 있게 없게 숨부터 쉬고 말해요. 그래서 숨 모시는 것만큼 지독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부족 스트레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소는 5분 동안 안 들어오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산소 숨을 모시는데 여러분 1분, 2분, 3분 보세요. 미쳐요. 그 다음 스트레스는 뭐예요? 물 부족, 수분 부족, 갈증. 그것은 일주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그 부족증들이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산소 부족. 그 다음에 물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스트레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모세혈관을 잘 뻗어나가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옆구리 근육을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길수록 근육이 당겨질수록 모세혈관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이 다 짧아요. 짧아지면 나는 근육을 당겨서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산소 공급은 안 따라주면 근육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심호흡을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부지런히 하시면 점점 근육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근육에다가 산소 공급을 시키는 모세혈관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이 첫째 산소 부족, 둘째 수분 부족 사람들이 물 지독하게 안 마셔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은 2000cc예요. 500cc짜리 물병으로 4병. 그런데 대개 한국 사람들은 500cc짜리 한 병도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만성적 수분 부족이야. 거기다가 만성적 산소 부족이야. 무엇 때문에? 모세혈관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헤매. 거기다가 짜고 매운 음식에다가 짜고 매운 음식이라면 세포가 스트레스 엄청 많거든요. 그럼 세포는 막 스트레스 덩어리야. 거기다가 발암물질이 딱 들어오면 정상세포로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산소가 좀 부족하더라도 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음식이 짜고 맵더라도 기름기가 많아도 견딜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 곧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건강하게 먹으면서 물도 마시면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암세포마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달라졌네. 우리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뉴스타트 열심히 해서 자연치유력을 자꾸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DNA 회복 물질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만물이 아저씨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암세포가 점점 정상세포로 회복돼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몸은 창조주가 끝내주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기술이 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뭐를 못 줘요? 자연치유력, 생기, 그래서 뉴스타트가 필요하겠죠. 제가 옛날에 그런 의사로서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 보람을 못 느끼겠어요. 환자들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맨날 약 바꾸어 봅시다. 약 용량을 올려 봅시다. 맨날 이거 하다가 봅시다. 자연치력도 모르고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도 환자들에게 알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나라는 의사에게 오면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자기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새로운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운동하시고 물 마시고 건강식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강의 듣고 이런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놀라운 지유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자연치유로 이 자연치유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자연치유력으로 키워지고 그래서 자연치유물질을 왕성하게 생산하셔서 지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